세트에서 보너스 함수를 출력을 하시려면 이제 그게 있냐 없냐를 존재하냐 하냐 하냐 하셔야 되는데 여기 api 보시면 컨테인스 라는게 있네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얘가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어요 컨테인스 존재 여기 보면 세트 컨테인스 스페셜 엘리먼트 만약에 이 셋의 컨테인스 구성되어 있으면 존재하면 true를 리턴한다 존재하면 true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실행하면 되죠 존재하면 계속 실행하고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실행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렬까지 전부 다 했어요 이건 정렬을 해서 쓴 거구요 이렇게 로또를 출력을 해서 로또를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로또 출력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보너스 점수 구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너스 점수 구하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이제 while 그 외화 문장 이렇게 주신 다음에 while true면 즉 존재하면 로또 로또 셋 쓰시고 너무 어렵게 쓰기는 좀 그런데 빠져나오는 걸로 짜시죠 그냥 true로 쓰시고 네 중간에 알고 중간에 알고 쓰겠습니다 중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는 숫자는 받아야 되죠 나중에 이거 메소드로 만들어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랜덤을 이용해서 숫자를 한 개 받아요 숫자 라는 걸 받아서 이렇게 control V 연을 받아야 되죠 받으시고 중복이 되면 꺼내서 메소드 같은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integer 숫자 이구요. number equal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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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는게 아니고 number equal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integer로 하고 integer integer 하고 캐스팅하고 더하자만 빼고 됐습니다 더하자만 빼고 이렇게 랜덤 자를 만들고요 랜덤 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if 문장 씁니다 if 만약에 가로갈 거 쓰시고요 만약에 씁니다 만약에 이제 로또 로또 세 점 컨테인 스 쓰시고 num이 여기는 number에 해당이 되니까 num이 존재하냐 존재하면은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중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복이 되지 않으면 그 보너스에다가 보너스 보너스 점수에다가 eq로 num을 집어넣습니다 num을 집어넣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해서 빠져나면 됩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생각보다 좀 쉽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쉬운데 아니면 무한 로프 돕니다 계속 무한 로프로 도시고 컨테인 스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로또 번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있으면이 이제 그 컨테인스 했는데 있지 않으면 이겁니다 아니면 보너스 점수에다가 집어넣고 보너스 번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일문을 빠져나갑니다 와일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서 그럼 이제 보너스 점수를 출력할 수 있죠 여기다가 마지막 보너스 점수 출력하기 번호 점수가 아니라 번호 출력하기 지수어 쓰시고 보너스 쓰시고 땡땡 보너스 플러스 보너스 보너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보너스 점수가 19번이 다른 거랑 중복이 되지 않았죠 2, 9, 14, 17인데 19번이 여기 있는 거죠 19번 보너스 점수가 19번입니다 로또 번호가 이렇게 되고 보너스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 셋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걔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로또 셋 안에 보너스 점수를 보너스 점수를 만들어낸 게 존재하냐 안하냐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인티자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꺼낸다 꺼내면 이제 그 1번 메소드 관련 인권이 메우면 클래스 모으면 클래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로또 프로앱이니까 메소드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서 인티자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너스까지 잘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